결승 밴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브런스 빨럴빨럴 D.K.T.I.C. 결승 밴드를 물로 만들리며 결승 밴드 다친다 배워보다는 다음으로가 이번 루틴 등장입니다 최선 Ovale 정도면 빛볼이 가슨 빛볼이 가슨 가슨 퀘이 길이 가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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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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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주에 만나요. 어째... 아... 어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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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우리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ech... 피... 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와! 연장전은 없었습니다 연장전 없고 이번 배틀 한 팀이 우승자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리얼 브론즈 3회 우승팀이 될지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승팀은 각 팀 아니 우승팀 한 팀에게 100만원 와 100만원 하면은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아니 부러워서 듣기 싫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심상현 대표로 대표로 누가 와주시는거죠? V-BOY DOOR 알겠습니다 심사 분들께 지금 싸우고 있어요 결과가 왜 이렇게 좋아하나 오케이 V-BOY DOOR V-BOY DOOR님께서 심사 바로 과우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팀 옆에 서주시고요 네 각 팀 옆에 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블럭으로 제발 서주세요 네 서주세요 한번 예 제3회 리얼 브론즈 예 과연 어느 팀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여러분들 다같이 5초부터 세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후 어 내가 괜찮은데 내가 괜찮은데 그러면 다같이 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5 4 3 2 1 승자는 2 2 2 2 2 2 2 3 2 3 2 4 4 4 5 5 5